네 강프로입니다 두산로보틱스 오늘 9%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9.7% 마감이 됐고 다시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다 또 논란이 되겠죠 고평가다 그쵸 왜 올라가냐 또 논란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격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격도를 잡아야 된다 그쵸 이격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이거 올라갈 때 또 팔아요 그쵸 왜 이거 고가에서 딱 물려 가지고 있으면 여기 보세요 10%씩 빠지잖아 그쵸 고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빠진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이격도를 내가 이해를 하고 매매를 하자 그러면 다시 기회가 온다 그리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내가 딱 노렸을 때는 이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희석이 될 수도 있지만 상승이 이런식으로 그쵸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빠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재시작점에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재시작점 첫 번째 달이 됐습니다 그쵸 고가에 나오는 매물 있을 거예요 다음주에 매물 좀 나올 겁니다 근데 매물을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만약에요 두산 로보틱스가 실적이 좋아요 그쵸 자 실적 봅니다 여기 실적 보시면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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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데 상장이 됐을까요 미래 성장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쵸 삼프로티비 지금 상장 논란이 있죠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실적이 좋습니다 물론 매출은 요거보다 떨어지지만 이익단에서는 더 좋아요 근데 왜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이 되고 삼프로티비는 지금 상장에 딱 걸려 있을까요 안된단 말이에요 그쵸 성장성을 최소한의 이 성장성을 기준해서 상장을 시키는 건데 아무리 기술 특례 상장이다 뭐 대기업을 끼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이 조건 자체는 갖춰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주가가 각 실적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하는 건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자 구간에 있을 때 그쵸 매출이 안 꺾이면 이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다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근데 한 가지만 딱 기억해 주세요 정말 한 가지만 실적이 전환될 때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그리고 피크아웃을 딱 하는 그 시점은 우리가 딱 한 가지 내용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피크아웃을 하는 시점은요 잘 들으세요 실적이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예상치가 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쵸 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부터 시작하죠 AI가 이제부터 시작하죠 그쵸 로봇 이 산업 자체가 이제부터 시작하죠 올해 초에 뭐가 나왔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투자 이게 나왔잖아요 삼성에서 이제 투자해서 그쵸 지금 평택을 짓고 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로봇이 들어갑니다 그쵸 스마트 팩토리 협동 로봇 이쪽 다 들어가요 그러면 두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나쁜 점 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상쇄 그리고 생산 이 능력 자체가 대폭 상향한다 그쵸 로봇은 24시간 돌잖아요 쉬지 않고 그쵸 물론 뭐 중간중간 정비를 하겠지만 그쵸 근데 아직까지 적자라는 건 이 추가적으로 이 투자할 수 있는 폭이 정말 이 무궁무진한 게 많고 그 기준 자체가 어떻게 잡히냐면 기업의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잡히는 겁니다 그쵸 그런 부분 잊지 마시고 섣부르게 매도할 종목이 아니다 하지만 과열권에서 내가 한번 치고 가자 치고 가고 내가 다시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그런 부분을 그쵸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거 여기서부터 그쵸 상장 첫날 상장 전부터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상장 시점에 만약에 수요 예측 중이었어요 수요 예측에 성공을 해서 공모가 이 최상단에 붙어있다 그러면 장 시작할 때 그쵸 그때 이미 따불 갈 거다 따불 가고 나서 매도 구간 잡자 왜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 쭉 빠졌는데 이 빠지는 첫날 그쵸 요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모가가 이게 26,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어 맞네요 26,000원인가 그런데 공모가 최상단에 붙어 있죠 그쵸 여기 26,000원 최상 최상단에 붙어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 무슨 소리예요 시가 기준에서 51,000원인데 51,000원에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공모가에서 100%에 조금 못 미치죠 52,000원이니까 그리고 나서 상승세를 강하게 키운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67,000원까지 올라갔다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물을 맞은 거고 제가 딱 26,000원을 기준해서 내려갔다 올라가서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든가 아니면 공모가를 가지 않고 반등하고 확인하고 다시 추가 상승하든가 그러면 26,000원 기준에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짜면 되잖아요 그쵸 사실 이거 흥행에서 성공한 주식들이 공모를 받는다고 한들 몇 주 못 받잖아요 어차피 장 시작하고 나서 그쵸 상장이 되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게임은 상장 이후다 근데 정확히 확인하고 그쵸 돌파하는 관점 매수했으면 이격도 확인해서 매도할 수 있겠죠 그쵸 요날 매도해도 되고 요날 매도해도 됩니다 근데 평균치를 따지면 대략 한 8만원 정도 전후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도하고 이 구간 다시 잡더라도 또는 이거보다 더 높은 오늘 다시 잡더라도 내가 이 시간에 대한 이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이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이 신고가 매매에도 보면 12월 12일날 내용이에요 sfa 반도체가 25% 상승을 했습니다 자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sfa 반도체도 추가 예정이다 그쵸 매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급등으로 시세 확인이 됐으니까 다음 주 매수하겠다 이거 화요일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결과 어떻게 됐나요 sfa 반도체 보세요 오늘 7% 빠졌어요 신고가 만들고 나서 7% 빠졌다고 7% 이제 다음 주에 매수해도 됩니다 그쵸 그러면서 메모리 비메모리 수급 이동 중이다 그쵸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비메모리 쪽에 대한 강세 부분이 이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소에서 평택공장에 들어가는데 부족한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평택공장을 짓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두산 로보틱스에도 받게 되는 거고 이 가격을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정확한 맥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 뿐만 아니라 내용 한번 보면 여기 보세요 KINX 그쵸 8시 58분 정확히 이렇게 진행이 된 내용이 있고 내용을 보면 자 오늘 13%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가 기준에서 보세요 0.8% 상승 이런 종목을 사전에 어떻게 알고 사요 8시 58분 장 시작 전에 나가잖아요 에코프로 BM은 오늘 보아권 마감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 다 넣는다 그래서 무조건 대박이 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5에서 10% 정도 그쵸 한달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저는 이 종목들을 뭐 다 살아 그런 게 아니라 10% 비중을 담아나라 10% 비중을 그럼 스윙이나 단기 매매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용 보세요 여기 13.4%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 하루에 10% 이상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다 그쵸 추가적으로 보유 가능하다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소통방 그쵸 소통방의 연말 이벤트 그쵸 연말 이벤트로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어 입장하는 경우에는 제가 여기 수익 모델 저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는 제가 이쪽에 오면 강의를 할 건데 그 강의에 대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신고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쵸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제가 쭉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쵸 어떻게 매수하고 그리고 뭐 추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요 내용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그쵸 요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이번 기회에 소통방에 들어와서 무료로 신고가 검색기를 포함해서 신고가 매매에 대한 부분을 배워 가면 앞으로 수익 모델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일단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든 분들에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이 두 가지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텐데 어 제가 어디다가 보내는지 그쵸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 참여라고 딱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를 같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아까 전에 이 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고가 돌파한 이후에 다시 매수기에 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예 저가에 매수하진 못했는데 그쵸 요 구간에서 정확히 매수가 들어갔고 그런 부분이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에 나와 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종목이든 2주 안에 무조건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된다는 걸 전제로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이든 매매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주식투자에서 심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베이스로 해서 그쵸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건 진짜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전 진짜 채널만 커지면 되는데 채널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요것도 안 눌러주면 정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낼 수 있는 그쵸 그 번호로 보낼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도 빠짐없이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두산 로보틱스 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먼저 저 내용 받아가서 지금 오늘 한 10% 정도 수익 다시 발생한 점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신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 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중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홍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날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